안녕하세요 KM플레이어 시청자 여러분 저는 UFC1PL 8번째 이벤트에 출전하게 된 이명규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강점은 연태국에서 신체 조건이 좋다는 것과 그리고 타격인 것 같아요 운동하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제가 좋아서 시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힘든 병은 별로 없어요 근데 평소 때 저도 나이가 어리고 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려서 놀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어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걸 좀 절제해야 하는 게 많이 힘든데 지금은 은퇴한 선수인데 옛날에 청미델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청미델이라는 선수의 경기를 보면 항상 화끈하고 뭔가 이렇게 상대방을 케어를 많이 시켰거든요 그걸 보면서 동경을 해왔어요 저 선수처럼 보기 쉽다?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저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이런저런 말 다 필요 없이 그냥 그냥 당일날 경기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연드라는 선수가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랑은 선수는 스타일을 섞으면 하는 선수다 그렇게 지켜볼 수 있어요 좋아 선생님 한글자막 by 한효정